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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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들 잘잤어? 맘마도 처스도 잘 먹었지 오늘 하루도 재밌게 놀자 응가 둘이 동시에 응가를 하니 응가 하신 것 같은데 벌써 했어요? 그래? 얘네는 하신 것 같은데 야올아 아까 했어요? 응 아이고 하셨습니다 아빠 바꿔줄게 이제 능숙하게 물건을 잡고 일어서고 가끔씩 손을 놓아가지고 자기 혼자 중심 잡으려고 하고 있어 진짜 잘 서있는다 야올아 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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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밥불 한번 먹어볼까 애기들 이웃이 왜 잘 안 먹어가지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황에 집어먹을 수 있도록 밥불을 만들어서 주면이 그나마 좀 없더라구요 맛있어? 자 밥먹고 나서 찌칼찌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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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먹고 자서 많이 잤네 응? 응? 지금 열한시가 넘었네 열한시 반이네 아가아가 물티슈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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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바로 닦는거야 먹는거 아니야 먹지 말고 자 가버렸다 너도 그래 여기 바닥을 이렇게 이렇게 닦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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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을아 해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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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잡는게 없어? 엄마 아빠 밥도 하고 있으니까 금방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조금만 그 문에서 놀고 있어 뭐? 응 그래 그래 어이 어이 미안 엄마 씨 이거 하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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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정도 먹으면 이렇게 식판 남겨가지고 자기주도 연습하기 우리 사실 리볼떡 잘 먹어 너무 좋아해 먹여주는거 너무 싫어해 응 자기가 뭐 먹는지 선택하는게 애기들이 좋아하네 집어먹는거 너무 좋아해 근데 지금 치즈만 먹고 몰라 먹고 있어 다 알아 다 알아 미안 운이야 치즈 다 먹었어 너가 다른거 다른것도 먹어 봐 치즈 다 먹었다고 뭐라고 한거야? 치즈 없다고 아쉬워하는거 같았어 그러네 너 우리 집하네 치즈를 좀 모는데 자리두조의 단점은 이렇게 턱받이에 너무 많은 게 남아 뭐 안 먹어 민희 노을아 노을이 더 안 먹을 거야? 안 먹어 안 먹어 잡아봐 노을아 아 이상한데? 노을아 아 이거 할 수 있잖아 내가 은근슬쩍 내린다고 제가 바닥에 다 있어 지금 안 먹었구나? 노을이 염려 잘 먹었어 노을이 괜찮아? 노을이를 바라보는 여울이 표정 봐봐 여울아 여울아 노을이 왔어요? 노을이 여울아 여울아 위에서 오네 응 응 아 엄마 준비하고 나랑 준비하고 있네 엄마는 이제 운동을 가하니까 아빠랑 놀다가 자고 하러 가자 야올아 진짜 너네 여기서 너무 잘 논다 운동에서부터 건강해져서 돌아올게 엄마 두면 바라보는 아가들을 냅두고 아니 진짜 탈퇴가 어떻게 나가라고 나야 되는데 엄마 갔다 올게 엄마 갔다 올게 아빠 봐주세요 엄마 갔다 올게 바이바이 2시에 낮잠 자기 시작했는데 엄청 잘 잔다 그러게 2시간 20분 전 아가야 잘 잤어? 아가야 잘 잤어? 아이고 여보세요 잘 잤어? 잘 잤어? 엄청 잘 잤어 우리 우리 잘 잤어? 두 명도 엄마한테 가있다 응 어이 노을이도 엄마도 노을아 아파트 와요 노을아 아파트 와요 노을이? 노을아 노을아 끝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얘네들 왜 둘 다 뿡뿡거려 고맙고 고맙고 아니 왜 택배 통틀 고맙고 자 다 먹었어요 아빠 손 보고 있는 거니? 냠냠냠냠냠 손둑보자 잘 잘랐다 짠짠짠짠 짠짠짠 짠짠짠 안아줘요 안아줄까요 손 좀 안타까도 돼? 노을이는? 손 좀 봐봐 나쁘지 않고 안장아도 되겠다 됐어 여름이 좀 길었어 아빠 허리 아파 어떡해 오늘 맨 눈 육아다 노을아 노을아 하이파이브 예 우리 모두 다같이 저녁 이유식이랑 우리 엄마랑 아빠는 저녁 맘마를 먹고 그러기로 하자 시간이 다섯시 반입니다 안녕 노을아 노을아 대만으로 노을아 지다 롱 치자 나나 반눈 나나 반눈 드디어 한 장정 네? 응? 신었어요? 볼? 이마 야옹이 목욕하고 나왔다 야옹이 야옹이 목욕하고 나왔다 야옹이 야옹이 목욕 잘하고 나왔네 앉아봐 삐뽀 신룩신룩 해봅다 국보의 순한 시대구만 국보의 순한 시대구만 야옹이 하품한다 뭐? 야옹이 하품해 많이 잤는데도 피곤한가 봐 목욕까지 끝났다 이제 막수 남았다 엄마는 놀다가 맘마 먹고 자자 아프지 아프대 어떡해 엄마는 복직해야 되는데 아빠 어딨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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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어허어 아굴아 졸려요? 말해봐 졸려요 배고파요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네 좋지? 네 네 아니요 네 한 바퀴 돌고 올까? 한 바퀴 돌고 올까? 그렇지? 돌까? 그러자 나오니깐 좋아 리프레스 좀 되지? 너무 집에만 있었다 우리가 응 오늘은 안 나왔네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감기 걸릴까봐 난 이 날씨 제일 좋아해 아 그치? 어른들 좋아하는 날씨 쇼핑몰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돌려봤고 날씨가 선선하네 집에 들어가자 자자 이제 춥다 오 오 오 śnie 사용자 오 고맙게 아빠랑 치카치카 치카치카 하러 가자 노을이 안와? 치카치카 하자 엄마도 도와줘서 같이 양치 치카치카 치카치카 하고 자자고 우리 애기들 입에다 물어서 해야지 아이고 잘한다 치카치카 치카치카 야올이도 어? 뒤집혔는데요? 다시 한번 뒤집어봐 뒤집어? 뒤집어? 아이고 잘한다 치카치카 치카치카 자 양치도 다 하고 나왔지? 아이고 우리 애가 지금 시간이 8시 20분이니까 졸리겠다 이제 자러가자 아가 자러가자 아가 아이고 야 그만 뻗팅겨 야야야야 들어가자 너 쪽쪽 여기 쪽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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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